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땅을 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땅을 딱 주셨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난한 땅에 가니까 풍부한 음식이 생기고 풍부한 물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도 멀어지고 성전도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땅의 가장 풍요의 신 바할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가난한 땅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멀리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될 때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인 너브갓네살로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가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 25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만 명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5년 뒤에 에스겔은 그 땅에서 이국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해 바벨론 너브갓네살로 왕이 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시드기아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두 눈을 뽑았습니다 손을 꼭 묶고 말 위에 매달라서 달리게 함으로 왕이 비참하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사라지는 아픔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땅이 없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끝이 났다 여기서 그저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의 인생은 마쳐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전해될 이 선지자의 마음 속에도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슬픔과 아픔으로 낙심된 일로 괴로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그에게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자신도 상처받은 자이지만 그 상처에 좌절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가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마음의 모습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주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증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우리가 부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한 결과 결국 포로 생활 가운데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물이 차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은 말씀의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고 나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모여고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낙심한 자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게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절망스럽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지 못하여 절망스럽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회복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망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사방에 막힌 담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하다가 절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 심령 가스판에 새기는 일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악 배를 타고 말이죠 유다 땅으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우리가 갈 수 있어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 환상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을 얻는 일에 부귀 영화를 얻는 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재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는 물고기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은혜의 강물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우리 세대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똑똑하면 좋겠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옆사람에게 한 인사 해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며든다라는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며나와서 그래서 마치 이 스며나와서라는 표현이 쫄쫄쫄 흐르는 물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이 단어는 파카라는 단어인데 성전의 문 안에 수압이 너무 새가지고 콸콸콸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가 콸콸 쏟아져서 그 은혜가 조금만 흘러나와도 그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오늘 우리 마음에 절망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바뀐 사람이 예전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니 계속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요 절망이요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성전이 이미 허물어졌거든요 그 성전을 다시 보여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힌 시간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지원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 있고 함께 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볼까요? 배가 항해를 쫙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해 중에 있는 배에서 멀미가 난다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멀미나 차라리 물에 빠질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섭섭한 일도 많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인 것입니다 자, 윗사람에게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거예요 그렇다고 뛰어내리면 안 되네요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측량을 해보라 그랬어요 측량 그 강물의 깊이를 측량해보라 이 측량해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강을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가 강물을 이루었는데 그 강물을 건너기 전에 측량을 해서 건너라라는 말씀은 이 측량하라는 말씀은 나의 신앙의 연륜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나의 직분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됐느냐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에 잠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있는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잠겨있는가 이걸 점검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우리가 점검해볼까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70년 80년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여기 쓰고 또 최근에 믿은 사람은 여기서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있는가를 점검해보라 측량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다 한 번 마음으로 걔네 들면 또 안 되니까 마음으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복사님 저는 이 교회 공로자입니다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있는가 저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있는가 측량해보라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직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요?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목해져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 생활에 잠겨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참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계 네 단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는 믿음의 처음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은혜의 물이 발목까지 쫙 오는 거예요 측량천척을 측량해가지고 왔는데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 차는 상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물이 은혜의 물이 찬다라는 것은 초신앙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단계가 발목에 물이 차는 단계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단계 그 단계에 에스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믿어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신앙의 단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인이 되는 것과 신앙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좀 더 깊은 단계로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 생활에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바로 이 초신앙의 초보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이 발목까지 딱 차 있습니다 다시 측량을 해서 좀 더 깊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은혜의 물이 딱 차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은혜의 무릎이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도의 사람 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무릎까지 차 있어도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무릎까지 차 있는 이 단계는 고난을 만나면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진짜 신앙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모엘상 13장의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병거를 모으고 보병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사모엘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울 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엘을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모엘이 안 오는 겁니다 천천히 오는 겁니다 도무지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될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이 집내해야 될 이 집내를 자기가 월건하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평소에는 너무너무 잘해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금요기들에 나와서도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안 와요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만큼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 무릎까지 은혜가 차있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계에 우리가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니시죠 무릎까지 차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약한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면 세상 가운데 돌이어 빠져가는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가 다시 더 청량해서 더 깊은 바다로 에스케를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허리까지 딱 찬 겁니다 허리 차면 웬만큼 찬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헌신도 잘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도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에 땅에 발이 딱 닿아있는 상태잖아요 땅에 발이 닿아있으면 또다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끈이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허리까지 꽉 차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혼신의 사람입니다 주여 하고 있으면서도 끈 안 놓으시는 거예요 주여 끈 살아있지 이렇게 땅기는 과정이 허리까지 이 세 단계를 하나님께서 에스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케를 인도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시키면서 에스케를 은혜의 강물 깊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만족함이 없어요 신앙은 완전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세계는 참으로 무한합니다 그래요 은혜는 참으로 무한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경험하면 그 은혜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두리번 두리번 그립니다 우리처럼 참 우리는요 두리번 두리번처럼 한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약속을 합니다 자꾸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예요 두리번 두리번 여러분 운전할 때 두리번 두리번 하면 곧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은혜의 강물으로 너 자신의 몸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세상에 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끈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몇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합니다 세상에 끈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 강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물 깊이 도착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서 가야 할 땅에 섰는데 그 강은 헤엄칠 만한 물이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 강은요 이상하게 보통 강은 헤엄을 쳐서 가는 강인데 이 강물은 자기가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맡겨야 가는 강이에요 은혜의 강물은 온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나도 모르게 큰 강물로 들어가는 강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최종적인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네 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까지 발목까지 교회는 가는데 은혜는 받는데 100%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데 고난만 있으면 잠시 사라지는 그랬다가 고난이 끝나면 헬렐레 하고 오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허리까지 차는 단계입니다 이 허리까지 오는 이 단계는 제법 신앙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딱 맡기고 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 제목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허리까지 오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재건될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은혜의 강물에 너를 온전히 맡기라 이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그 강물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머뭇머뭇 그립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머뭇머뭇 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년이 돼도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제가 들어갈까 하면 여러분 말까 한번 해보세요 들어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측량한 후에 건너라 순종해라 단계를 넘어서 더 깊이 은혜의 세계에 너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맞습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섭섭한 마음 만나도 하나님이 전해 나가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고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큰 강에는 누구든지 이 강물에 들어오면 삶이 바뀌는 것 누구든지 이 강물에 들어오면 관계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강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힘들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살기 힘든 이 시간에 살기 힘들다 아 그러면 턱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하시기를 나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은혜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그러면 그 말씀에서 시작된 은혜의 축복이 점점 많아져서 강물을 이루게 될 때 그 강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